자 그럼 우리 책의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3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작업형 유사기출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총 361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률을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지역과 세대수와 사업방식과 주력평형규모와 교육여건 편의시설 그 다음에 분양률 이런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으면 분양이 잘 되었던가 주변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분양이 잘 됐었나 지역이 서울이나 광역시면 분양이 잘 되고 아주 지방의 기타지역이면 분양이 좀 잘 안 됐을까? 그렇죠? 일반 사업방식이 일반일 때와 재건축일 때 언제 분양이 더 잘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코딩의 양식 볼게요. 일단 데이터는요. 분양률 텍스트 파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는 9나 99로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결측이 없습니다. 데이터 코딩 양식 보시면 일련번호, 아이디, 아파트번호가 되겠죠. 361개의 아파트 자료고 지역은요. 서울 및 광역시 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region이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수는요. 연속형 자료고 사업방식은 1은 재건축, 2는 일반입니다. 구분이라는 변수명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평형 규모는 사이즈라는 변수로 60초가 102 이하일 때 2, 102초가일 때는 3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유무, 교육시설이 주변에 있느냐 하는 것은 없으면 1, 있으면 2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토어나 마트나 이런 것들이 옆에, 인근에 있느냐 하는 것이 있으면 2, 없으면 1 조금 특이하게 입력이 되어 있긴 합니다. 보통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률이라는 변수가 race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0이고 100% 분향됐다 그러면 1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하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험을 위해서도 문제를 풀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만나면 여러분들 자체가 지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분향률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돈 되는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초보고 시험 붙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이래야 그 데이터에서 뭔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파트 지역을 제가 n-region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분향률 통제량을 계산합니다. 즉, 각 지역에 따라서 분향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 일반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분향률의 차이가 있는가 볼 거고요. 그러면 어떤 가설을 세울 겁니까? 사업 방식에 따라 자, 같다. 분향률은 같다. 가 규모가설이 되고 분향률은 같지 않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재건축일 때와 일반일 때 분향률의 평균이 어떤지 독립T검정을 하라고 돼 있네요. 이때 유형률 값을 보고 결과도 해석하라고 돼 있고요. 자, 세대수가 많으면 분향이 잘 될까? 궁금할 수 있죠. 세대수와 분향률의 선형관계를 알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합니다. 우선은 먼저 각각의 기술통계분석을 먼저 수행하라고 돼 있네요. 기술통계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그렇죠? 분향이 잘 되고, 세대수가 몇 개 없다. 그러면 분향이 잘 안 될까? 그것을 양적인 변수로 보고 선형관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gion, 지역에 따라서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이나 광역시는 예를 들어 재건축이 많고 기타 지역은 일반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을 카이 제곱 검정을, 교차표를 그려서 카이 제곱 검정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향률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분향률 변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 세대수, 사업 방식, 교육시설 유무, 편의시설 유무를 독립 변수로 이렇게 해서 중액이 분석을 수행해봐라. 근데 지금 세대수만 양적인 자료고 사업 방식이나 교육시설 유무나 편의시설 유무는 모두 범주형 자료예요. 범주형 자료는 모두 가변수 생성해서 분석을 합니다. 가변수를 생성을 해서 분석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반을 기준으로 재건축일 때의 가변수 이렇게 생성하고요. 그죠? 교육시설은 없음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없음일 때 0, 있음일 때 1 이렇게 입력해서 새로운 더미 변수를, 가변수를 생성해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성하고 난 뒤에 우리는 중액이 분석을 해서 이 모형 자체가 회기 모형이 적합도가 유의한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셋째 자리까지 추정된 회기 직선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일련의 분석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뭐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회기 모형을 지역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행을 해본다면 그쵸? 지역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행해봤을 때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지 순서대로 표준화 회기 개수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는 문제까지 우리 2회 작업형 유사기출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동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어디에 있습니까? O, SPSS 문제풀이 안에 2회 안에 분양률 데이터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불러오려면 파일의 유의형을 텍스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분양률 데이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클릭하시고 그쵸? 지금 이제 계속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구분자 탭에 의한 배열 그 다음에 첫 줄에 첫 행의 변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시작하고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공백은 우리가 구분자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및 광역시 이렇게 되죠. 그쵸? 잘 불려져 왔습니다. 전체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마침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불려져 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파트에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 있는 세대수 1788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고 구분은 2니까 우리가 지금 2면 일반이거든요. 일반이고 주력 평형 규모도 102 제곱미터 초과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근처에 있고요. 편의시설은 없고 그 다음에 분양율은 80%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우선은 데이터를 그 설명값도 달고 우리 레이블도 달아서 분석을 하고 출력 결과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블 달겠습니다. 일련번호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세대수 그 다음에 사업방식 그리고 주력 평형 규모 그리고 교육 시설 유무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분양율 이렇게요. 보겠습니다. 자, 결책은 없고 그죠? 다 나와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책은 있을 게 없고 지역은 어떻게 지금 입력이 돼 있냐면 서울 및 광역시 혹은 기타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분부터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구분은 일은 재건축이고요. 아, 잘못 썼죠? 재건축 이렇게 됩니다. 변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일반 추가 변경하면 이걸 덮어 쓰니까 추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사이즈는 1일 때는 60 이하 2일 때는 60 초과 100 이하 3일 때는 100 이 초과가 되겠죠? 초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없음 2일 때는 있음 이렇게요. 자, 이거는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연속형 자료는 특별히 값을 설명할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볼게요. 우리 데이터 불러왔고 지금 다 필요한 값까지 다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동 코딩 변경을 통해서 리전을 새 변수로 생성을 했네요. 우리도 이 과정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지역이 글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동 코딩 변경을 통해서 서울 광역시는 1 서울 및 광역시는 1 나머지 기타 지역은 2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러면 변환에 가서 자동 코딩 변경 해서 지역을 new 라는 n을 써서 n region 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이름 추가 그런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 기타가 먼저 와요. 그러면 기타는 2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고값부터 서울 이라고 하는 뒤에 시작하는 값부터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매겨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요. 서울 및 광역시는 1이라고 기타 지역은 2라고 입력을 한 새로운 변수 n underbar region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자동으로 레이블까지 설명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과정들을 쭉 했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서울 지역 서울 및 광역시 지역 과 기타 지역의 아파트 분양률 통계량 차이를 보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분석 어떻게 하시느냐 분석에 가서 탐색해 볼까요? 데이터 탐색 클릭 분양률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보고 싶어요. 확인 자, 확인 하면 이런 값들이 뜹니다. 자, 우리 교재랑 같이 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분양률 서울 광역시 지역의 분양률의 최소값은 여기 써볼게요. 제가 볼펜이 어디 갔지? 자, 최소값이 3이에요. 3% 분양률 분양률 그 다음에 최대는 100% 다 분양됐네요. 자, 기타 지역은요. 최소값 5,5 그 다음에 100 그 다음 중위수는요. 70 중위수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중위수는 50이네요. 평균은요. 서울 및 광역시는 66.1 그리고 기타 지역은 46.74 50%면 안되네요. 표준 편차는요. 표준화 편차 30.295 여기는요. 표준 편차 26.764 이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탐색 클릭하시고 지역에 따른 분양률 이렇게 하면 웬만한 기초 통계량들이 모두 다 산출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 T검정을 실시하면 되겠죠.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 사업 방식 자, 1일 때에는 재건축 2일 때에는 일반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확인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재건축인 아파트 수는 54개 이고요. 일반인 아파트의 개수는 307입니다. 평균은 재건축일 때 74.56 일반인 때는 55.22 표준 편차는 일반인 때 29.774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해 본다면 등분산이 가정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등분산 가정되기 때문에 위에 줄을 읽습니다. 위에 줄 그럼 어디에 검정통계값은 4.422 되고요. 유일확률값은 여기 있는 0.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을 해서 나온 값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422 4.442 가 아니라 4.422 입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검정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방식에 따른 분양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P-value가 .000으로 매우 유의하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고 H1을 재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장 받아들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일반일 때부터 재건축일 때 분양률이 더 높다. 유의하게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률은 세대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양률과 세대수를 일단 기술통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역시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요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아파트 세대수와 아파트 분양률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분양률은 최소값이 3%에서 100%예요. 그죠? 보이나요? 여기 3%, 100% 그 다음에 중위수는 60%예요. 전체 자료를 쭉 1열로 열거했을 때 크기순으로 열거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이 60%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은 58.11 표준화 편차라고 적혀있는 표준 편차는 30.38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는요? 세대수는 평균이 698.84 698.84 표준 편차는 553.915 그 다음에 중위수는 544 그리고 최소값은 88 부터 최대값 3834 세대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우리 자료와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대수와 분양률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상관 분석에 이별량 상관 해서요. 그 다음에 세대수와 분양률 이렇게 옮깁니다. 확인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될까 생각했는데 통계적 유의수준 0.05 하에서는 유의하지 않고요. 상관계수의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0.1 미만으로 아주 작은 약한 상관을 가지고 상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별량 상관 체크하시고 이렇게 0.097 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에 따라서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는가 를 교차표를 그리고 그죠. 교차표를 그리고 카이제구 검정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변수는 지역이고요. 열변수는 사업 방식입니다. 퍼센트가 100%로 행 퍼센트가 고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클릭할 때 행 퍼센트에다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분석에 가서 교차 분석 지역에 따른 그쵸 그 다음에 사업 방식 통계량 가서 카이제곱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셀에 가서 행 퍼센트 클릭합니다. 자 확인 자 그랬더니 보세요. 사업 방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해요. 그쵸? 자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역이 서울 및 광역시일 때는 일반보다 재건축 비율이 24.5%인데 기타 지역은 일반 비율이 98 재건축이 1.3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을 다 적어주면 되죠. 그쵸? 자 어떻게 됩니까? 서울 및 광역시일 160 75.5% 147 98.7%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교차 분석 실시해서 나온 값 여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교차 분석은 어떤 가설 검정 실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지역에 따른 사업 방식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연관성이 없다 이러면 서로 독립이다 즉 지역이 서울 및 광역시든 기타 지역이든 재건축 비율은 일정하다 동일하다 라고 한다면 서로 독립이고 연관이 있다 하면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결과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칼제곱 검정 값이 36.79 979 p-value 0.000 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36.979 이렇게 되고 p-value가 유의 확률이 0.05 보다 작음으로 h0 를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지역에 따라서 사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6.979 검정 통계량 값이 36.979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해서 유의 수준 5% 하에서 지역과 사업 방식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및 광역시일 때 재건축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세대수 연속형 변수 사업 방식 범주형 자료 교육시설 유무 범주형 자료 편의시설 유무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하나의 연속형 변수와 세 개의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범주형 변수를 모두 가변수 처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중회기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일반을 기준으로 시설은 없음을 기준으로 없음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있음에 동그라미 쳤죠. 없음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 모두 0 처리가 돼야 돼요. 0 그리고 나머지 비교하려고 하는 그 변수 범주며 범주가 1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범주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사업방식 더미 변수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할게요. 사업방식 사업방식 더미 이렇게 할게요. 사업방식 더미입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건축일 때 1의 값을 가진다는 걸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변경 자 어떨 때요. 1일 때는 1이고요. 2일 때 일반일 때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자 원래 기존에 제가 1, 2 이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1은 1로 2는 0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확인 새로운 값이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변환에 가서 다른 코딩 변경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유무를 이렇게 교육시설은 교육시설 유무 더미 변수 자 있을 때를 있을 때를 1로 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편의시설 유무 더미 변수다. 또 있을 때를 1로 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없음이거든요. 1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1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두 개는 동시에 변경이 돼요. 변경 확인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대로 잘 그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됐는지를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봅니까. 분석 가서 교차 분석 실시 하죠. 자 어떻게 해요. 재합 방식 사업 방식 이렇게 두 개 교차표 그려봅니다. 자 조금 퍼센트하고 카이 제구까지는 지금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차 분석 가가지고 이거를 조금 해지 해주겠습니다. 언체크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재건축일 때는 1 일반일 때는 0의 값을 갖도록 잘 입력이 됐죠. 자 변수 생성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 가서 다시 이번에는 교육시설 교육시설 보겠습니다. 확인 자 없을 때는 0 있을 때는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자 반드시 혹시 여러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틀리면 그 다음 다 틀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편의시설 확인 됐습니까? 있는 경우 1 없으면 0 이라고 모두 다 제대로 입력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회기분석 들어갑니다. 회기분석 선형 중회기분석 들어갈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종속변수 반응변수는 분양율이고요. 여기에서 뭐 뭐 세대수와 사업방식 교육시설 편의시설을 모두 다 넣겠다. 세대수 그 다음에 사업방식 교육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자 지금 내가 작성한 새로 변환한 새로 생성한 가변수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더미변수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우리 책 교재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F분석 수행을 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 변수가 독립변수가 즉 예측자 변수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편의시설 유무 세대수 교육시설 사업방식 이렇게 4개 들어가요. 자유도는 4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데이터가 361개이기 때문에 결제값 없고 large n-1 해서 전체 총 자유도 360이고요. 360에서 회기제곱합에 자유도 4 빼면 356 됩니다. 그대로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검정통계량 값은요. 7.454이고요. P-Value는 0.000으로 매우 유의하네요. 이것은 0.001 보다도 작은 아주 0에 가까운 유의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기분석을 수행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안오바 검정표를 보고 여기 적합도 검정결과를 쓰는 거죠. 적합도 검정결과 회기모형은 유의하다. 즉 B1 B2 B3 B4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하나 이상의 기울기 회기 개수는 0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검정통계량 값이 여기 있는 7.454 이고 확률이 0.000 이기 때문에 회기모형은 유의합니다. 수정된 회기 개수는 여기 있는 0.067 여기 되겠죠. 6.7%다. 됩니까? 자 추정된 회기식을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원자료 보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비표준어 회기 개수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분양율은 분양율 이렇게 써야 되나요? 분양율은 44.227 플러스 0.002 곱하기 세대수 플러스 17.626 곱하기 사업방식 변수죠. 사업방식 즉 일반 일반일 때보다 재건축일 때 일반이면 0이고 그죠? 재건축이면 1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일 때보다 재건축일 때 17.626% 만큼의 분양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42 곱하기 교육시설 교육시설 유무도 마찬가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평균적으로 11.142 만큼 퍼센트만큼 분양율이 높고 플러스 9.648 편의시설 유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유의 확률이요 세대수는 안 유의하네요. 그죠? 그 다음 편의시설도 피밸류 자체는 아니에요. 결국 아파트 분양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사업방식 재건축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교육시설을 끼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전반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비표준화 회기계수는 단위의 구애를 받아요. 우리 주는 데이터가 모두 다 단위가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어떤 건 개량형이고 어떤 것은 범주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표준화 회기계수를 가지고 그 크기를 가지고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방식 그 다음은 교육시설 그 다음은 편의시설 세대수 순인데 편의시설과 세대수는 P-value가 0.05 보다 크기 때문에 분양율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의하면 O 안하면 X 쳐라 이랬어요. 물론 상수가 유의한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대수가 0인 경우 그렇죠? 세대수가 0인 경우에 분양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가 0의 값을 가질 때 Y축 어디를 지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료가 원자료가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절편에 대한 해석은 굳이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써라고 했으니까 써봅니다. 전 통계적 유의성 여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없었어요. 자 분양율에 대한 사업방식 더미 추정 회기 개수 부호는 플러스 였습니다. 사업방식 재건축 일때 1의 값을 가지고요. 재건축 일때는 17.626 입니다. 자 이때 회기개수가 플러스니까 사업방식이 일반일 때보다 재건축일 때 분양률이 17.626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회기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기개수를 쓰고 분양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립변수를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 회기개수 순서대로 쓰고 1,2,3,4 이렇게요. 물론 이 둘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두 그 지역을 우리가 두 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실시한 뒤에 표준화 회기개수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번 매겨봐라 이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울 및 광역시를 케이스 선택을 해서 회기식을 그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타 지역과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을 두 번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파일 분할을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데이터 가서 파일 분할 합니다. 집단별로 결과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집단들을 비교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확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대화상자를 다시 호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선형회기 클릭해서 이 분석 다시 한번 수행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둘 다 유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의한가 회기 개수를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서울 및 광역시 여기 이제 표준화 회기 개수 이거 볼 거예요. 이 부분 자 여기 이제 순서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대 사업 방식 범위는 0.194 교육시설은 0.070 그 다음에 0.1616 그리고 세대수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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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3 이렇게요. 찝찝해서 다시 쓸게요. 106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어떻게 해요. 세대수 0.030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은 마이너스 0.086 0.284 0.060 이렇게요. 자 우선은 유의한 정도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표준화 회기 개수 절대값 크기를 따라서 절대값 크기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갑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순위를 매겨 볼게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이게 1번이고요. 그게 2번이고 편의시설이 그 다음이고 3번 교육시설이고 그 다음 세대수예요. 기타 지역은 교육시설이 1번이에요. 그죠. 교육받아가지고 서울이나 광역시나 진출해야 되겠죠. 교육시설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사업 방식 그 다음이 편의시설 그 다음이 세대수입니다. 자 됩니까? 1, 3, 2, 4 2, 1, 3, 4 볼게요. 1, 3, 2, 4 2, 1, 3, 4 이렇게요. 자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 해석 한번 해볼게요. 서울 광역시는 서울 및 광역시는 분양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업 방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편의시설이에요. 그런데 기타 지역은 어때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교육시설 그 다음이 사업 방식 순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업형 유사기출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하고 함께 문제풀이 가시면서 SPSS 익히시면 꼭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